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기존 구도심에 새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과 같은 기존의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재건축구역이 있죠.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재건축구역 26곳을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사업성이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는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가 쉬운 재건축 아파트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용인시에서는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했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자료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뭘까요? 아무 도시에서나 다 세워야 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적어도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 시장 등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하는데 용인시에서는 2030년도를 목표 연도로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2020계획이 있었죠.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30곳이고요.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소, 재건축사업은 26개소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신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기존의 2020계획에서 선정된 6개 구역에 더해서 김양장일, 마평이, 고림이, 마북일 이렇게 4개 구역이 더해졌고요. 여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에 지정이 됩니다. 입주권을 받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죠.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2030계획에서 새로 지정된 곳은 없고요. 이 중 3가 1, 3가 2, 역북 1구역은 미추진 중이고요. 용인 7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용인 8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모현 1구역은 조합설립단계에 와있습니다. 미추진 중인 이 3개 구역은요. 정비구역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안되면요.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제 대상은 아니고요. 추후에 2030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시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용인시의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처인구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지정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건축 사업의 예정구역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자체의 조례를 만족해야지만 지정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용인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면서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부지면적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 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에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지자체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아예 정비 예정구역에 지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조례를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야 집이 너무 부족해서 오르지 않는 집이 없는 시점이죠. 정말 다 오릅니다. 그래서 실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위가 동의서를 받는다는 소문만 덜어도 가격 상승이 나타나곤 하죠. 만약에 추후에 공급량이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요. 사업이 진행되는 곳과 진행이 안되는 곳의 가격 차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될 만한 곳은 투자하지 않는 편이 좋죠. 재건축 사업 대상지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이 처인구 6개, 기흥구 8개, 수지구 12개소인데요. 우선 처인구는 공신연립주택, 마평라이프, 동아, 인정프린스 1, 2차, 김량장, 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구는 구갈한성 1차, 2차, 드림랜드, 구갈동부, 세원, 구갈한양, 풍림신미주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라면요. 철근과 콘크리트로 짓는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PC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지구는 삼성 4차, 2차, 1차, 그리고 한성 동문이 있고요. 삼익풍림동아, 현대 1차, 보원건영, 동보 1차, 한국동부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연안이 30년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3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물이 튼튼하고 상태가 양호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 진행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PC구조, 즉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공장에서 전용 틀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생산을 하고 이것들을 현장에 그대로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설계 도면에 따라서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한 번의 콘크리트 타설로 벽과 보호 천정을 만드는데요. 이 PC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건축기간과 시공단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최적의 환경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 자체는 더 좋죠. 그런데 PC공법으로 아파트를 만들 때 콘크리트들을 현장에서 조립해야 하는데요. 이때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를 접합을 잘 하지 못한다면 건물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접합 부위가 쉽게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아파트 발코니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 PC공법을 적용한 경우 붕괴 위험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가 훨씬 수월하고 20년이 도래한 시점으로 수립 시기를 지정을 한 겁니다. 안전진단 통과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동시다발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살던 주민들이 동시에 이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인근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 즉 수요자가 급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는 갑자기 올라갈 것이고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진행하면 안되고 사업 추진단계를 나눠서 시기를 달리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9조에 순환정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눠두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따라서 1-1단계부터 1-3단계까지 총 3단계로 나눴는데요. 우선 2021년부터 가장 빠르게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1-1단계 사업은 처인일, 기흥1234, 그리고 수지123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5개 아파트가 PC구조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수지삼성 2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1-3단계로 좀 뒤쪽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우리 아파트는 실제로 PC구조인데 건축물 대장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오기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PC구조 아파트니까 1-1단계로 다른 아파트들만큼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1-1단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만을 생각을 한다면요. PC구조 아파트가 더 유리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 1-2단계는 재건축 1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로 2023년부터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이고요. 가장 늦은 1-3단계는 재건축 7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입니다. 그럼 1-1단계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공신연립주택은 1985년 시기고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2021년입니다. 현재 세대수는 91세대인데요. 여기서 현재의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만약 용적률을 상한선인 200%까지 적용을 해준다면 사업 후의 세대수는 약 205세대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물량이 약 20%다 해서 이것을 빼본다고 한다면 일반 분양수는 73세대가 되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1-1단계에 있는 물건 중에서는 사업성이 가장 좋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실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구갈한성 1차 아파트는 1992년 사용승인되었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21년이에요. 공신연립주택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용적률의 상한인 290%를 대입하고 임대물량을 약 20% 정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면 일반 분양 물량은 약 120세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세대수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구갈한성 2차 아파트는 93년 사용승인되었고요. 구갈한성 1차와 마찬가지로 PC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적률 상한 290%를 적용하고 임대물량을 가정에서 20%를 빼보면 약 90세대의 일반 분양이 있을 것 같네요. 기존 세대수는 384세대이고요. 그러면 구갈한성 1차와 2차는 비슷한 사업성을 보이겠습니다. 드림랜드 아파트는 1992년 사용승인되었는데요. 이전 아파트들과 마찬가지 조건을 대입해보면 일반 분양 물량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소형 주택으로 만들어야 물량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 사업성이 그리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구갈 동부 아파트는 1992년식이고요. 임대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 물량은 110세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200호인 것을 볼 때 1-1단계에 있는 물건 중에서는 두 번째로 사업성이 좋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수지 삼성 4차 아파트인데요. 1994년식이고 PC구조입니다. 현재 세대수는 1137호인데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평수로 분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수지 한성 아파트는 1995년식 PC구조인데요. 기존에는 774세대인데 일반 분양 물량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평형으로 구성해야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지 삼성 2차 아파트는 95년식 PC구조이고 기존 420세대입니다. 앞선 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중형평형으로 분양했을 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용인시의 2030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과 1-1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을 둘러봤는데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곳은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사업성이 적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용인 재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1-2, 1-3단계 주택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비교를 위해서 용적률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생각해본 세대수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용인시의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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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